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일요일입니다 감기 때문에 아직 목소리가 잘 안나오네요 제가 1년에 딱 2번 좀 심하게 아프거든요 겨울이 시작될 때, 겨울이 끝날 때 몸살 감기가 좀 심하게 오는데 이번에 겨울이 끝나가는 타이밍에 걸렸는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금요일에 퇴근하고 잠들어서 중간중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48시간 정도를 잔 것 같아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서 큰일 났네요 아무튼 그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구독자가 500분이 넘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다고 이벤트 했었는데 벌써 500분이 넘으셨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 영상 중에 대리운전하고 수동자동차 영상을 보고 구독해 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채널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저는 제 채널명처럼 평범한 대한민국 직장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업무 특성상 운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고 여러가지 차종을 운전해 볼 경험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운전이나 자동차에 관련된 영상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 일상이나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브이로그로 만들고 있고요 어떤 경로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올리는 영상들 계속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독자가 500분을 넘으신 기념으로 소소하지만 이벤트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도 5분을 카카오톡 사다리 어플로 추첨을 할 생각이고요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커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기프티콘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먼저 구독을 안 눌러주셨다면 저기 아래 있는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 중에 5분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 15일 금요일까지로 하고요 그때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동안 제가 답글은 하나도 안 달고 금요일 밤에 제가 추첨을 해서 당첨되신 분들에게만 제가 댓글로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소로 메일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만드는 회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